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작동아 여행작가 권동완입니다 지금 저는 72번째 국가인 퀴라스토에 방문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는 올드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이구아라스토에 방문하실 수 있으신가요? 이구아라스토에 방문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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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? 그냥 캐시? 캐시? 제가 먹으러 온 음식은 이구아나 숲입니다. 너무 신선한 것 같아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더라구요. 그래서 이구아나 숲을 먹으러 왔습니다. 한국 국립대학교 수업입니다. 한국 국립대학교 수업은 이구아나 숲입니다. 괜찮을 것 같hés? 괜찮을 것 같다. 아 지금 이제 제 앞에 있는 거는 이구아나로 만든 이구아나 스프입니다 이게 과연 맛있을까요? 국물부터 한 번 마셔볼게요 이구아나 와 국물은 닭들 그거 보고 우리 탕계탕 같은 그런 맛인데 고기를 한 번 먹어볼게요 고기를 한 번 마셔보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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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김이 거기를 한 번 마셔보았습니다 airlines 이건 영ica야 그 와중에 전혀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식을 추천을 받았던 게 아, 음료수 맛있어요 아까 자동차 렌트할 때 그 사장님이 자기는 이고아나요리를 엄청 좋아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니까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또 저 앞에서는 이고아나요리 먹으면 정력이 엄청 좋대요 근데 정력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좀 찝찝하네요 먹으니까 네, 여기 하나씩 더 먹어요 아, 네, 여기 하나씩 더 먹어요 아, 네, 여기 하나씩 더 먹어요 아, 네, 이 여성랄까 아, 거긴 어린 시설 아, 네, 아, 네 아, 네, 아, 네 루이 놓인가요? 네, 알아요 아, 네 부위도 있나요? 오케이, 내 이름은 아이, 아삭, 아삭. 아이, 아삭. 예. 체킨, 아삭. 아삭. 갈리니아, 체킨. 다다다다. 아니, 아니. 아니, 이관은 그냥? 아니, 아니. 아아. 아아. 와아. 와아. 뼈 따구도 엄청 잔인하게 생겼다, 뭐가. 이거 사진 한 개 찍어놔야겠다. 와아. 근데 좀 질긴 닭고기 같아요, 느낌은. 그냥, 이거 하나를 먹는다 생각하니까 징그러울 뿐이지. 나는 닭죽을 먹고 있다. 나는 닭죽을 먹고 있다. 태어나서 이구아나를 먹을거라고 생각을 한번도 못했는데. 와아. 이구아나를 이름이 있네. 와 진짜. 와 진짜 먹기 힘들다. 고기니아? 아디디 미친놈을 모르겠다. 혼자. 치스. 폭행해서 먹고. 너무 맛있어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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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eano LG coreano 현대 기아 coreano 아! 4몬이아야 아! $23 $23 $23 $23 $23 $23 $23 $23 아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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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이구와나 수프를 먹고 나왔는데요 뭐 맛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근데 조금 뭔가 구역질이 나네요 아 진짜! 진짜로 조금 아 좀 제가 뭐 맛이 이상하다 이런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구와나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뭐 동양인들 개먹는다 하면은 떠올리는 뭐 그런거랑 비슷한거라 먹으면 되나 아무튼 좀 먹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닌데 내가 먹은거니까 조금 좀 그렇네요 아무튼 뭐 가격이 얼마가 됐든 그래도 뭐 신선한 또 경험을 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또 다음 여행으로 저는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! 좀 속이 좋지 않아서 다른 음식으로 좀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좀 음식다운 음식을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